뭔데 한 번은 문을 열어? 의대생이시면 의대생의 밤이라고 있지 않아요? 갈래? 같이? 본인한테 지적 듣지 않고는 모르는 거야 야 내가 윤보름이 이렇게 남자 많을 것 같다고 했잖아 어? 의대생의 밤 누구 데려갈 건데? 보고? 표준 뭐야? 제대로 미쳤구만? 너 주려고 산 거야 넌 키 크고 세끈한 놈이랑 새 인생 살려고 하니까 살 맛 나지? 아 이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야? palm